내 영상 보러 왔구나! 이게 정말 찐 나빗이다 이게 나비죠? 나빗이다 어디 간다, 어디 간다 날아간다, 날아간다 날아간다,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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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털기까지 그럼 다음 분은 누군가요? 나방이니? 나방이니? 정말 많이 썼어요 진짜 이때까지 왔던 것 중에 제일 많이 썼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봐봐요, 화면 늘어요 화면 늡니다 까먹었다 오픈 이제 나에게 지어줄래 행운의 열쇠 열쇠 너무 맛있어? 어떡해 막 때려? 막 무화과가 때려? 1번, 1번 흑임자 흑임자가 쳐 2번째 인잘미 맛있고 머리를 때려요 우와 러블리즈 조금 히트곡들이 있죠 데스티니 데스티니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깜빡깜빡깜빡 와우 간지르간지르 와우 깜짝깜짝 깜짝 와우 왜 안 움직여요? 누가 누가 저희는 포기할게요 이 뒤에 어떻게 사리려고 그냥 물어가요 이 둘은 진짜로 딱 보면 너무 모범생이 대학 들어가면서 날라리랑 사귀는 거예요 염색하고 선생님한테 안 걸리려고 귀 뒤로 염색한 거 봐 맞아 맞아 이렇게 안걸리잖아 안걸리잖아 싹 빼면 동태 갑니다 태현 동태 갑니다 태현 5분 삼겹살 나의 결정장에 밤에 갈 꽃들이 너무 많네 거의 똑같이 결정장에 밤에 갈 꽃들이 너무 많네 쏟아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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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간식 게임은 태현 씨가 성적이 좀 좋아요 그쵸? 그쵸 제가 주전부리를 좀 좋아하니까 주전부리를 좋아해요 나도 좋아하는데 과연 약속의 땅에 누가 누가 남을지 그것도 비슷해 벌써 지금 피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나가려고 먼 길 떠나려고 아 뭐야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였어 이거? 아 뭐야 아니야 아니야 잡사 쪽으로 하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떡해 아 빨리 와 지금 가운데 가운데 존이 지금 다 남아있어요 진짜 매주 뭐야 태현국 오늘 묘하네 진짜 오늘 묘합니다 아 묘한 놈이네 진짜 공연 볼수록 진짜 여자 김종일 진짜 여자 김종일 진짜 여자 김종일 이게 무슨 놈이지? 진짜 남아있어 너 궁싸물 궁싸물 용진 용진 됐어요 좋은 날 아이유 라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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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좋은 날이유 좋은 날이유 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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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조은 날 조은 날 아이유 본명은? 이은지였나? 태현 본명으로 하는 거야 지금 천사배입니다 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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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 주라 다비이모 다비이모 실패 50% 정답 이모가 아니야 주라 신 주라주라 그리고요 다비 고모 실패 주라주라주라 김다비 아니 형님 조이야 삼주라 동종 주라주라 다비이모 동종 주라주라 여러분 제목 쪽이 아닙니다 이름 이름으로 하네 이름 가수 앞에 뭐가 붙어요 가수 앞에 뭐가 붙어요 고적상 서열 앞에 뭐가 붙어요 서열 태현 주라주라 둘째 이모 김다비 응? 정확히 몇째예요? 둘째 이모 김다비 신 신 또 다른 편지에 걸죠 걸죠 최선상 최선상 최선상입니다 순부사예요 순부사 몇째입니까? 넷째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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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주라 넷째이모 제 가족이네요 넷째이모 지금 무회명곡 톤이었어요 전답 있습니다 전답 전답 춘도 역시 춘도 역시 춘도 역시 춘도 역시 춘도 역시 안타깝습니다 태현 아중에 살짝 기대했어 맨날 들어가 맨날 들어가 다의 왜 감사합니다 정국 Io 정국 시키다 정국 시키다 성공 죽은거 있잖아 자.. 드디어! 갑자기 세게 박혔어 누구입니까? 저요? 예 저는 이제 90년대 사람인데요 김혜수 언니 그 당시 김혜수 언니 맞아 약간 ODIE 느낌도 나고 ODIE요 좋습니다 수술이거리 수술이거리 들은 게 있는데 내가 조금 부끄러워서 단어를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수수리 사바 수수리! 수수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수리 수수리! 수수리 사바 선명히 수수리 사바 수수리 사바 핫 정답! 수수리걸! 그러니까요 수수리걸 수수리걸 나 이런 춤을? 근데 내가 고추를 들었단 말이야? 고추? 술에서 말을 안 해 내가 내신 갈게 말춤 고추라리 고추를 들었다고 고추를? 어디서요? 그게 어디쯤이야? 밑에 줄에서 고추가 나왔다고요? 제가 뭔가 기억, 치윽 이런 걸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린다는 걸 스타트를 끊어준 분이 수수리 태현 씨가 그러네 혼자서 지금 그러면 저희가 연결을 수수리 고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리 고추 고추 수수리 고추 수수리 고추 수수리 어디 지역 고추 같네요 태현! 됐다 굿 와이프 그리고요 악녀 정답 역시 연기 인스가 감사합니다 원샷 바뀌었는데? 차가 차가 뚱 차가 세 번째 줄에 룬 것이나 룰 것이 맞나요? 저게 약간 밤 아이스크림 그러면 딱이지 그거보다 비비XX이지 비비땡이냐 바밤땡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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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현 씨 마셨던? 맛있어요 먹고 싶다 오늘 태현 씨도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왜 안 짚어주나 했어요 네네 열심히 어떤 컨셉으로? 저요? 네 김말이 아 김말이구나 김말이 여기서 웃어가네 한 번에 이해가 돼 아니 그러면 헤이즈 씨는 사이 좋다 태현 씨가 이제 놀토록 고정으로 합류하고 나서 네 모니터를 하셨나요? 모니터를 했어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왜 안 좋았지? 왜일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못 맞춰서 잘 그렇죠 오늘 그래도 같이 한 번 힘을 합쳐서 잘 그렇지 태현! 태현! 고민보다 고 방탄소년단 맞어 이건 거 보다 정답 이러면 너무 잘하잖아 이러면 내 이름지도 몰라 왜 틀렸네 뭐야 뭐야 신발 오면서 나 잘해야 해 잘해 잘해 아니 대리 불렀어요? 아니 불렀어요 불렀어요 언제와 언제와 야 못 먹어도 아니 그게 무슨 아니 비키스 노래 나 진짜 많이 봤는데 못 먹어도 그래 자 바로 다음 문제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